오우 던진지 얼마나 되셨어요? 한 20분 정도요? 네 원래 장어 잡으시려고 나오신거에요? 네 여기 이 지역에 장어 잘 올라옵니까? 그런거 같더라구요 지금 몇마리째 잡으신거에요? 3마리요 3마리째 잡으셨어요? 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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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마리째? 3마리째 잡으셨대 네 이거 봐봐요 커? 오 엄청 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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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임대 짱공 사봤어여? 짱공 사봤어? 서보세요 써보보세요 그렇게 크잖아요 이거구나 오 짱어 올라가고 서 보네 와 한강짱어 우와 와 신나갔어 지금 잡은 게 제일 크고 아니라 제일 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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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께가 있겠어요 대단하시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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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하시네